의원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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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이것은 도시의 화려함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공존하는 나라 싱가포르인데요. 아 싱가포르! 멋진 도시예요. 싱가포르! 많이 왔다. 멋진 도시. 멋진 도시예요. 1박 2일간 여행을 함께 즐겨주실 게스트 두 분이 계신데요. 봤어요? 같이 왔어요. 게스트 들어가주세요. 근데 난 진짜 할 얘기가 많아. 게스트 분이니까. 나오세요! 예! 아! 나오세요! 카드 끌이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홀더! 왜 이렇게 늦게 와? 뭐 싶어 죽는지. 고행도! 아쉽게. 마지막에서 아쉽게 져서 정말 아쉽고요. 다음에 앉아. 여기서만 하는 모습. 멋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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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호. 진호 사람 덥네? 홀덤씨 홀덤씨. 아니 진호가 우리 셋이 안 졌거든요. 하하랑 나랑 진호랑. 자기는 비행기에서 잠을 잘 못 잔대요. 죽은 줄 알았다. 진짜 못 자는데. 진짜 이상했어요. 갑자기 기절하더라고요. 아니 그리고 이제 착륙할 때 되면. 의자를 거의 90도로 세우잖아요. 정신을 못 차리게. 근데 90도 세워서도 이렇게 자더라고요. 진짜 우리 막내 쏭이보다 많이 사는 애를 처음 봤어요. 걔가 12시간이 아는데. 비행기에 사실은 우리 울산 현대. 우리 축구 그 선수단이 타고. 호명모 감독님도 타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예은이 옆에 타셨잖아요. 제 옆에 왔어요. 근데 예은이가 K리그 팬이잖아요. 맞아 맞아. 저 잠도 못 잤어요. 아 말씀 좀 드렸어? 어떻게 대화 좀 나왔어? 아니요. 아 도크 좀 해야지. 아 근데 그러게 우리 저희 팀이. 아 넌 어디 어디 팬이지? 제주? 제주. 아 밑으로 내려갔죠? 아니요? 밑으로 내려갔죠? 아니요? 아니요? 올라갈 일만 남았어. 야야야야야. 내려갔다니까 정식할 것 같아. 정식할 일만 남았죠? 야 정식할 일만 남았죠. 아니 아니고 너무 아쉬워하길래. 내려간 줄 알았어. 아니요. 올라갈 일만 남았죠. 예은이도 이제 곧 드라마를 들어가요. 네. 축하합니다. 축하합니다. 예은이가 원래는 지금 맡은 역할이. 약간 뭐라고 그랬죠? 무용 천재. 그러니까. 뭐라고 그랬죠? 무용 천재. 그러니까. 무용 천재? 그래서. 슬립백을 자기 혼자는 출 수 없고. 우르르 춤으로 거기 끼워서. 무용 천재. 우리가 좀 도와줘야 되는 거예요? 야 니가 근데. 붙이려고. 니가 무용 천재는 약간 미스캣 스윙 아니네? 아니 근데 이게. 무용 천재는. 그 아이돌 분들이 추시는 거랑. 무용은 다르니까. 다르지 다르지. 좀 다르지. 그럼 우리가 슬립백 하면. 슬립백 봉 이렇게 하면 되잖아. 이거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형 살짝만 알려줘요. 살짝만. 차아ied. 한번. 약간. 이거 아니야? tofutv라인 공연자. 벤뚝기 추모 아니야? 이거 아니야? 벤뚝기 추모 아니야. 이고 아니야? 벤 recherche. 이거 아니야? 왜 얘를 알려줘. 우리 좀. 저도 못을 했는데 얘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밀고. 이거 아니야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옆으로 밀고 우리 한 바퀴 돌아보죠 싱가폴 팬 여러분들 자 우리 슬립백을 부족하지만 우리 싱가폴에 계신 많은 분들 저희가 한번 그리고 우리 하면 이제 슬립백 유행 끝나는 거래 유행 끝 더 이상 못한다 이제 유행 끝 우리가 작살 낸 게 많이 있죠 슬립백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슬립백 자 석사명 원 투 트리 포 지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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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야 정말 완전히 보내는구나 자 유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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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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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점 유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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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잘한다 예은아 잘한다 자 이제 끝 어 몸 다 풀었다 공식적으로 3항 3항 성공 슬립 백 3항 성공 끝입니다 잘 가 자 더 상하지 마세요 뭐가 유영이야 다 작사대 줄게 예은이가 잘하네 그래요? 예은이가 잘해 손동작도 좋아 유영창자가 갔네 야 그리고 달라 달라 우리 진호도 재기 잘 찼는데? 재기요? 재기 잘해요 좀 키워요 다른데? 한 번 해본 적 없어가지고 어렵네요 싱가포르 아름답네요 오랜만에 했는데 지금 봤잖아요 지금 봤어 차 밖을 보자마자 그러는데 이거 든든하고 나 지금 봤거든 야 근데 싱가포르 나 처음 봐 예은이 와봤니 싱가포르? 처음 와봐 처음 와봐 싱가포르에서 웬만한 외전차 타잖아요? 그러면 진짜 부자인 거예요 여기 페라리 같은 게 한 10억 합니다 소나타가 1억 예 맞아요 형 뭐 여기 여기 사셨어요? 아니 그게 아니라 예전에는 다 들었죠 여기 이제 싱가포르 부자분들이랑 용돈 받았어요 용돈 받았어요 형 돈 받은 사람한테 용돈 받았었어요? 아니 야 지금 여기 뒤에서 중요한 소문이 돌고 있어요 싱가포르 돈만 사는데 용돈을 받았다 용돈을 내가 받을? 아이 그러면 안 되지 형 싱가포르 삼행시나 해주세요 아유 해줘요 형 폴 싱 싱겁게 왜 그래 가 가 가십적으로 그러지마 폴 폴 폴 아니요 오랜만이야 폴형 싱가포르에 폴이라 치고 있거든요 벌칙벨칙 맞으세요 빨리 괜찮았잖아 저희 가는 길에 짧게 미션 할 건데요 이번 미션은 싱가포르 여행에 도움이 되는 싱가포르 상식 퀴즈 싱가포륨 미쳤다입니다 여러분들을 위해서 싱가포르 간식을 다양하게 준비했는데요 관련된 퀴즈를 듣고 정답을 맞히면 간식을 바로 드릴게요 싱가포르 퀴즈 좋네요 난 두 번 와봤거든 나는 못 상식인데 나 싱가포르 두 번 줬는데 문제 바로 드릴게요 첫 번째 문제입니다 엄격한 법의 나라 싱가포르에서 불법이 아닌 것은? 아 아닌 거? 1번 실내에서 나체로 있기 왜? 실내에서 나체로 있기 불법이잖아 2번 2번 다른 사람의 와이파이 사용하기 3번 화장실 변기물 안 내리기 아 불법이 아닌 것이요? 아닌 거 아닌 거 아닌 것 4번 공공장소에서 배꼽 보이는 티셔츠 입기 정답! 정답! 5번까지 있어요 네 5번 비둘기 모이주기 둘 다 저도 알아요 예은아 같이 얘기해 볼까요? 같이 동시에 같이 얘기해 볼까요? 같이 동시에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4번 배꼽 4번 공공자소에서 배꼽 보이는 티셔츠 입기는 아닌 거 같은데 아닌 거 같은데 불법이 아닙니다 아! 아! 맞는 거야? 아! 제가 배꼽 보이잖아요 지금 아! 그래? 섹시한 콘셉트 맞잖아요 아! 아! 너 이거 세트 맞다! 아! 맞춘 거예요? 네 맞았어요 나머지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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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국이고 아! 시카포르에서 다 불법이에요 화장실 물 안 내리는 거 앞사람야 앞사람 앞사람 안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내 똥이신 어떻게 알아 거기서 어디서 아니 뒷사람이 보니까 왜냐면 내 똥이 아니거든 체크하니까 아! 그래? 와이파이 사용하면 해킹으로 간주해서 만불 벌금 혹은 3년 이하의 징역이라고 그것도 안 되는 거죠, 걸리면은. 아, 희한하네. 간식 줘야죠, 간식. 간식! 오케이, 간식! 하나 먹어, 하나 먹어 봐. 오케이, 간식! 야, 뭐야, 그럼요? 아, 예은이 줘요! 아니요, 먼저 스타퍼에서 유명한 오징어를 말린 과자. 오징어? 오징어? 오징어집. 오징어 말린 과자. 오, 맛있는데. 맛있는 냄새. 오, 대박. 약간 지푸듬새는데. 섬, 섬 씨, 하나만 줘봐요. 맛있는 냄새. 오, 대박. 섬 씨, 하나만 줘봐요. 섬 씨, 하나만 줘봐요. 이긴 사람도 가지, 이긴 팀. 아니, 얘, 얘, 애 먼저 줘요. 아니, 야, 진짜 너무. 흘렸어요. 이거 흘리고 보이고 만지 안 물어요? 흘리고 보이고 만지 안 물어요? 이거 흘리고 보이고 만지 안 물어요? 흘리고 보이고 만지 안 물어요? 자기 혼자 계속 먹는 건 뭐하는 거야? 아, 주세요. 아, 진짜 맛있어. 아, 주세요. 예은이랑 내가 딴 거잖아요. 같은 팀이잖아. 아니, 얘, 얘. 좋아, 예은아, 네가 먹어봐. 이긴 사람. 진짜 너 빨리 먹어봐. 얘, 나 먹어. 아, 냄새가 좋다. 야, 진짜 너무 맛있어. 아, 이거 그거 완전 그거야. 국종아. 국종아, 국종아 줘봐라. 진짜. 와, 진짜 맛있지? 훨씬 맛있어. 문제를 맞춰요. 음, 이거 달다. 엄청 달아요. 저기. 훨씬, 훨씬 얇아. 야, 국종아. 국종아, 이거 한번 줘봐라. 진짜 맛있지? 국종아, 국종아. 문제를 맞춰요. 아, 나 정말 진짜. 야, 우리 맞추자. 다음 문제 드리겠습니다. 오케이, 레츠고. 싱가포르에서는 이것도 직업의 하나로 인정해서 국가에 신고 후에 자격증을 받고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하는데요. 좋아요. 이 직업은 무엇일까요? 뭡니까? 주관식입니다. 주관식이에요? 네. 주관식이에요, 주관식. 세금까지 내야 한다고 합니다. 그 노점, 노점. 땡. 오, 괜찮다. 직업이 있다고요? 맞다. 한국에서는 직업이라고는 인정 안 하는데 여기서는 이게 직업이. 직업이다. 정답! 거지! 네, 맞습니다. 우와! 네, 맞습니다. 우와! 야, 지효야! 노점차, 노점차? 와, 대박. 싱가포르에서는 돈을 구걸하는 것도 소득으로 간주해서 세금을 건너들어야 하기 때문에 세금을 낸다고. 네, 세금을 낸다고. 진짜로? 진짜요? 야, 진짜 대박이다. 형, 지효 누나 공항에서 공부했어요. 진짜. 싱가포르에서 공부했어. 오, 누나. 제가 단짠 세트인데요. 싱가포르가 워낙 다민족 국가여서 보라색은 멕시코 과자라고 하고요. 이 밑에 건 달달한 케이크 과자. 우와! 케이크가 더 맛있겠다. 저, 저, 저. 저, 저. 맨몸아. 훌륭하다, 훌륭하다. 야, 한번 먹어보자. 거지. 거지가, 직업이야. 거지가, 재그맣네? 일단 이거부터 한번 먹어봐. 이거 약간 매콤해 보인다. 장원도 없고. 음! 맛있어? 맛있어? 봐봐. 야, 이게. 그거 뭔데? 되게 강하네. 약간 매콤해 보여요. 식큼하다. 그게 다 식감이 있어. 우와, 맵다. 어우, 매워. 케이크야, 케이크. 아니, 이게. 롤 케이크. 롤 케이크, 롤 케이크. 이게 보기만 해도 되게 달아 보여. 맛있어 보이는데? 아, 롤 케이크. 아, 롤 케이크. 아, 롤 케이크. 자, 드실 분. 좀 자라서 먹어야 될까요? 하나 드릴까요? 우와, 형! 어때? 맛있어, 맛있어? 형, 너무 맛있어. 봐봐. 형, 봐봐. 솜사탕 50개를 찌르는 것 같아. 봐봐, 봐봐. 솜사탕 50개를 완전 찌브하는 것 같아, 찌브. 찌브. 형, 그치. 식감이 솜사탕 50개 찌브하는 것 같아. 야, 내가 어떤 맛인지 알 것 같아. 우와. 내가 이거 구워. 솜사탕. 민사동에 가면 용수염. 우와. 아, 맞네. 아, 맞네. 이거는 너무 던데? 아까 짠 거 줘봐. 아까 짠 거 줘봐. 이거 달아서. 야, 짠 거 줘봐, 짠 거. 그러니까 이걸 먹고 이거 먹으면 딱 맞아. 너무 단짠, 단짠해야 돼. 너무 단짠. 단짠, 단짠. 너무 쎄. 자, 저희 이제 저희 목적지인 싱가포르의 만다이 동물원까지 한 10분 정도 남았는데요. 아, 그래요? 얼마 안 남았네요. 오빠, 저는 진짜 솔직히 프러포즈를 동물원에서 받고 싶었거든요. 왜, 갑자기? 그런데 런닝맨에서 너무 많이 해가지고. 이제는 그게 없어졌어? 환상이 깨졌구나. 별것구나, 이렇게. 너 그럼 지금 어디서 누가 프러포즈 어디서 해줄 수 있겠어? 그래, 어떤 거예요? 이제 그거랑 생각이 없어졌어. 우리가 트렁크 풍선 어때요? 별로야? 풍선? 아니면 신사역 사거리나 이런 사거리에서 전광판 프로포즈를 보셨으면 좋지. 아니면 공연장에서. 나 너 좋아한다! 받아줘라! 네가 케이크를 먹는데 갑자기 앞니가 깨져. 갑자기 단지야. 최고인데? 아, 너무 쉬워. 갑자기 어느 날 지호가 집 밖에 나오려고 그랬는데 한 사람이 장비를 주면서. 이거 누가 전화 달래요? 나, 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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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나 했어? 이벤트, 이벤트, 이벤트. 나, 나 구청에 가서. 아, 구청에서 신고할 때? 안이에요. 완전 재미있어. 야, 구청에서 진짜 했어? 구청에서켰는데 그걸? 너 좀 그랬어. 완전 느끼했네. marin Crastore. 하나도 안 느꼈어. 근데 형 근데 카메라 있지". 이슈했지. 다음 시간이야! 방 안에 방송했다. 눈부 Mau수님한테 너무했다. professionals 맨날 카메라 갖고 나이면서 그냥 재석이 너 했어? 나 했지 너 어떻게 했냐? 담백하게 했지 그냥 담백하게 어떻게 해? 무릎 살짝 꿇고 했어 형 반무릎! 반무릎! 야 넌 담백하게 했어 이벤트로 가나 봐 아니 예은이가 아까 내가 쓸 적에 봤는데 예은이는 진짜 남친구 없는 거 같더라고 너 없어? 아 얘 있을 수도 있어 아니 저 되게 있게 생겼죠? 완전 되게 있게 생겼죠? 완전 완전 안 끊기는 상 안 끊기는 상 안 끊기는 상 완전 있게 생겼어 근데 저 어? 어? 이상형 이상형 얘기만 못설은 아니잖아 조금 사슴산 깔끔 깨끗하고 강훈이 같은 느낌 훈이 오빠? 딱 굳이 굳이 따지자면 맞네 맞네 야 사슴이면 약간 김국진 형 같은 거 아니지 아 진짜 그 형 옛날에 야 그 형 사슴이라는 얘기 아니지 미어캣 미쳤나봐 미어캣지 야 너 복신이 형 옛날에 되게 사슴 같았어 주야 너는 무슨 상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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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희가 우와 동물들 많다 아이가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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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분위기가 너무 좋다 와 어떡해 너무 좋아 심지어 가까이서 볼 수 있으니까 우리가 다녔던 동물원이랑 차원이 다르네 진짜 차원이 다르긴 다르다 와 진짜 크다 진짜 너 여기 와보고 싶었는데 못 와봤어? 네 반다이 자 저희 일단 버드파라다이스부터 관광하실 텐데요 버드파라다이스요 이곳은 올해 개장한 아시아 최대 크기의 조류동물원이고요 조류동물원 조류요? 이곳의 수익금 전액은 멸종위기종 보호에 쓰인다고 합니다 진짜 착하다 네 이곳에서는 코뿔색과인 혼빌에게 먹이주기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네 네 네 네 네 네 구경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좋아요 많이 있는 거 보니까 새 되게 예쁘다 다들 간짜새 보고 있는데 오 바로 앞에 있어요 어디 저기에 어머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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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간짜새 엄청 크다 진짜 바로 앞에 있네 진짜 새 진짜 새야? 진짜 새 우와 대박 저 밑에도 있어요 아니잖아 저거 진짜예요 저거 움직여 쟤? 움직이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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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저거 그냥 조각상인 줄 알았어 저거 공룡 아니에요 저거? 야 저새로 완전 공룡시대 선상시대 형 쟤 머리도 있어 벌써 머리도 났어 어 그러네 머리카락 있어 머리카락 석찌용보다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카락 석찌용보다 머리숱이 많아요 머리카락 석찌용보다 머리숱이 많아 약간 머머리인데? 약간 대머리야 우와 여기도 있어 우와 진짜 대머리야 우와 귀여워 귀여워 수박버거 귀여워 와 여기 있다 수박버거 봐 너무 귀여워 어떡해 각종 새들이 이렇게 많네 봐봐 진짜 움직이네 우와 이거 봐 펠리콘 아니야? 펠리콘이야? 우와 야 새들이 여기 진짜 여기 약간 주라기 고운 것 같다 우와 진짜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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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떼들 우와 새가 진짜 많아 우와 진짜 예쁘게 잘 사네 애들이 아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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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 귀여워 안녕하세요 하얼 아잇 아잇 하얼 이거 유명해 다다녀야. 그렇지, 그렇지. 손 안 먹냐고? 손가락을 먹냐고 맡기 손가락을 먹었다고 책임지지 않는다. 조심해야겠네 너 지금 번영된다 아 그럼요 블루베리를 손으로 주면 되는데 블루베리를 먹지 않고 돌려주면 그 사람을 너무 좋아한다는 의미래요 아 돌려주기도 해요? 돌려준다고? 셀리 나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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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줄이 셀리가 많이 먹을 때야 내가 뒤로 가면 돼 셀리 어디 있어 전략적이네 형 입에 물고요 형도 생긴 건 비슷해 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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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먹네 바로 먹어버리는데요 셀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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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쌀이! 셜리! 셜리! 밀당이 너무 많은데! 얘가 방송을 알아! 좋아 좋아! 안주네! 셜리! 밀당이 엄청 하네! 밖으로 나가리! 고수다 고수! 밀당이 밀당! 예은아 가보자! 예은아 너 줄 것 같아! 예은아 성공해라! 손 해봐! 준다 준다! 오! 주는거야! 너는 먹기도 싫다는거야! 최악인데! 예은이 먹기도 싫다는거 아니야? 한 바퀴 더 돌면 내가 다 줄 것 같은데? 한 두 바퀴 돌면은 잘! 아직 배고파! 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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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을 빼준다 얘가! 셜리! 목을 빼잖아! 너 파워야? 형 스윗토크를 해야되는데 좋은 기어 하면서 들어가! 셜리!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맞지 말라고! 맞지 말라고! 목을 빼! 형 같이 들어가야 돼! 하이 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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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셜리 고생 많았어! 셜리 안녕! 새가 진짜 신기하다! 동물어나서 너무 좋아요! 자 일단 갈까요? 이야 이거 진짜! 와 너무 좋구나! 아 저기 딱 놀러 온 것 같다! 아 사자 봤으면 좋겠다 호랑이나! 나도! 저는 펜더 보고 싶어요 펜더! 펜더 나도 보고 싶어! 펜더! 펜더는 막 그런 유튜브 보면 너무 귀여워서! 오! 오! 누구 있어! 오! 사슴! 오! 저렇게 공기적으로? 오! 오! 와 사슴이야 사슴! 예은아! 네! 사슴 얼굴 있어 사슴상! 네 이상형! 아 빨리 또 뽑고 싶다! 가득 가득 뽑고 싶다! 오! 뭐야! 되게 커!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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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오! Ok! 저희 두 번째 숫자뽑기를 진행하겠습니다! 아 두 번째 숫자 뽑기요? 네 나 왜 거기 거기 전장이 거기 적진해가 Settings 어 여기 적이죠? 야 적진이라니 적진에 가있니 혜연아 혜연아 일로 와 앞쪽으로 와 너 너가 우리 주장이라고 생각하고 앞에 있으라고 그냥 10 안쪽으로 가자 10이면 그냥 스테이야 저기요 그쪽부터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아니 이번이 이쪽이지 깡패 팀부터 먼저 해요 그리고 손을 이렇게 해줘요 이게 뭐예요? 깡패 팀 먼저 해요 깡패 팀이라니 예은이가 깡패입니까? 예은이가 깡패입니까? 미모 깡패입니까 미모 깡패입니까? 어떻게 해요? 그냥 가요 그럼 내가 보니까 딱 보니까 15까지는 괜찮더라고 또 여섯 번째 둘 넷 다섯 여섯 번째 이런 게 좋아 계속 작은 숫자 계속 갔으면 좋겠어 12? 엄청 고마워 최고 최고 진짜 뭐야? 형이야 너 왜 커플리티가 어 그러네? 팀 보기 앞이 뭐야? 얘랑 같은 상태의 옷이야 이게 뭐야? 야 이쪽도 입으라고 하셨어 모자드리스트하고 뭐야 아니 저희 둘이 세진이랑 같이 뭉쳐다니는게 형이 왜 협찬 같이 만들어다니는게 우리 스타리스트하고 세진하고 친해 친해 아 몰라서 지금 보니까 얘들아 여기 쭉쭉쭉 적당히 멈춰줘 예은아 이런 얘기는 아니에요 제가 그 말 듣고 했다가 꼴찌 간 거예요 아니야 아니야 겸손하자 나 이 얘기만 하고 겸손해 아니 아니 들어오셔도 돼요 아 들어와도 돼? 형 왜 그랬어요? 형 이거 뭐 구경을 하는 사람처럼 형 방송 경력이 몇 년인데 이호로 꼭 해치 못했어 왜 저기서 아 좋다 동네 주민인 줄 알았어 야 야 예은아 나 나야 되는 줄 알았어 와 이러면 뽑아야지 어떻게 해 이거 무조건 뽑아야지 잘 심 나와라 아 오케이 와 대박이다 근데 나 꼴대 오면 어떻게 해 아 하나만 더 하고 싶다 딱 하나만 아까 1등을 맞벌니까 너무 달더라고 아 또 달아서 근데 저는 아까 겸손하려다가 제가 꼴찌에 했기 때문에 저는 개인전으로 오늘 가보겠습니다 어 2? 더 뽑아볼게요 더 뽑아도 될 것 같아 제가 아까 여기서 멈췄다가 꼴찌에서 하나밖에 못 받았어요 오케이 오케이 2 마이너스에요? 2 마이너스에요? 2 마이너스에요? 2 마이너스 아 1 같은 거 하나 보면 멈추겠습니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 마이너스 무슨 의미에요? 오케이 저 덤마이너스 주술이 있어요 오케이 좋았어 양날개 우와 더 보여? 근데 예은이가 보니까 얘가 안 꼽는 애야 얘 너 바른 애야 그렇지? 아니 얘 눈 봐 아니에요 저 절대 욕심부리지 않았어 아 나 얘 눈이 너무 웃겨 너는 정말 대단한 애가 될 거야 감사해요 야 욕심내지 마라 욕심내면 안 돼 아니 터지면 우리가 손해야 터지면 몇 장 뽑았어? 안 터지면 안 돼 4장 뽑았는데 첫 번째 1 뽑았어요 뽑아요 안 봐요 오케이 두 번째 1 나왔어 뽑아 안 뽑아 뽑아야지 두 번째 6 나왔어 뽑아 안 뽑아 안 뽑지? 안 뽑지 당연히 안 뽑지 확률을 계산해야지 도대체 일로 와 일로 와 아 왜 그러세요 너 정신 안 되겠어? 죄송합니다 야 형 싱가포로도 알았냐 어제 별점이 없어 보이는데 깨라 내가 최근 3년 내에 본 사안극 중에 최고였어 진짜 내가 사안극 매니아거든 내가 한 발 뒤로 빼는 거 봤니? 이거 정말 내가 웬만하면 틀어들어 오시 문제야 오시 아 아 아 기가 막히네 어떻게 했어? 좋아하셨는데? 종국이 형 조금 우리 좀 남아 자 그럼 갈게 자석이 형 무조건 구 안에 스테이 형 자 하나 뽑으면 됩니까? 여러 개 뽑으시니 아니야 하나만 뽑을게 아 또 수네 조석이 형 무조건 구 안에 스테이예요 자 하나만 더 뽑을게요 오! 오! 아이씨 자 결과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재석씨 팀부터 발표해 드릴텐데요 유재석씨가 뽑으신 숫자는 저는 기가 막히게 뽑았어요 12입니다 12? 잘 뽑으셨다 아이 안전빵이구나 잘 뽑았네 자 그리고 양세찬씨가 뽑으신 숫자는 아니 어쩔 수 없었어 양세찬씨 17입니다 51호 아 양세찬 정말 20이다 20 19 19 19 넘어갔다 깨졌네 깨졌네 날아갔네 날아갔다 하나만 더 뽑아야 되는데 이거는 미안하다 만약에 10, 10이면 50일이야 딱. 아, 그래? 10, 10. 아, 10 언더 있을 수 있어요. 10 언더 있을 수 있어. 제발, 제발. 자, 그리고 송지호 씨는. 팔. 팔. 팔에 멈춰? 누나! 말이 돼? 끝. 더 안 하시겠습니까? 네. 되게 멋있어. 자, 일부러 쫄리게 송지호를 얘기한 거지. 네. 그럼 40이야, 지금 40. 40. 네가 이제. 송지호가 15가 나온다, 이제 15. 표정보니까 아니죠. 제발. 아, 39인가 지금? 송지호 씨는. 현재 40? 30. 6을 뽑으셔서. 6을 뽑으셔서. 아니, 45개로 안 터졌고. 근데 이게 어떻게 안 터지냐. 야, 어떻게 6이 나오냐. 너가 완전 이거 땡 해가지고. 야, 6에서 안 뽑았어, 그냥. 6인가요? 유재석 씨는요. 10. 9를 뽑은 거예요. 아, 양 씨. 수유 씨, 14입니다. 14? 양세찬 씨, 17입니다. 아, 저 양세찬, 저거 정말. 아니, 처음에 60을 뽑아야 해. 처음에 두 개가 1, 2번. 저 6으로 스태야겠습니다. 그래서 양세찬 씨가 4개를 얻으신 거예요. 아, 저 양세찬. 유재석 씨가 3개. 너 16이야. 성지호 씨 2개. 홍진호 씨는 하나. 아, 그러니까 그게 아니라니까. 신예은 씨 팀. 먼저 김종국 씨는요. 예, 저요? 우부 신수자. 11, 11. 12입니다. 야. 안 맞혔구나. 5를 딱 갔는데. 신예은 씨는요. 15. 15고요. 15. 15고요. 그럼 몇 시야? 몇 시야, 지금? 27. 27이요? 잠깐만, 내 거를 더 해볼게. 그리고 화 씨는요. 아까 1등을 맞버리니까 너무 달더라고. 와, 달아서 근데. 쥐면 안 되잖아, 그렇지? 오케이. 스톱. 다시 10입니다. 37, 37. 몇 시야? 37. 37. 자, 이제 마지막 지석준 씨인데요. 설마, 설마. 에이. 37, 37은 뭐. 지석준 씨는. 14까지만 돼. 지석준 씨는. 14까지만 돼. 14까지만 돼. 20으로. 뭐? 20으로. 뭐? 57로. 뭐? 57로. 다시 20으로. 승부 한 번 갈게. 나 11해서. 지석준 씨가 3개를 뽑으셨는데 1, 19를 뽑으셨어. 아니, 20. 아니, 20일. 내가 해보니까 1등 하려면 16까지 괜찮다. 그러면? 때렸어, 전국이 형 봤어. 1, 2, 3, 4, 아, 이제 아플 텐데요? 늦게 온다! 땅콩도 있어, 땅콩! 아, 요걸... 형, 이건 진짜 형! 왜냐하면 이게 절반이 되더라고 1, 2, 3, 4, 5까지 괜찮은데 거기서 구간하는 거야 아니, 형! 아니, 실패! 아니, 실패가 잘했어요 아, 이건 아니냐고 아, 이겼지? 늦게 온다! 땅콩도 있어, 땅콩! 이거 진짜 형! 왜 형이 절반이 되더라고 1, 2, 3, 4, 5까지 괜찮은데 나 이거 뭔가 이상한데? 형, 우리 아까 족구 이기지 않았어요? 족구 이기지 않았어요? 족구 이기지 않았어요? 족구 거의 이겼지 근데 내가 벌칙 두 개가 박혀있지? 너 이거 왜 있어? 누가 이거 제 거 만진 거 같은데? 모르겠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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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아니야! 맨날 다 나야! 나 아니야! 나 진짜 아니야! 나 진짜? 나 아니야! 아, 누가 내 거 지금? 내 거 이거 삼성 두 개 훔쳐가고 벌칙 두 개 아니! 아, 나야! 확실해, 확실해! 나 아니야! 이거 잘해야 돼요! 나는 두 개밖에 없잖아 나도 하나만 줘 맞아, 나 맞아! 맞아, 나 맞아! 진짜 나 맞아! 벌칙이 4개여야! 맞아, 나 맞아! 봐봐, 봐봐! 벌칙이 4개여야! 벌칙이 4개여야! 봐봐, 봐봐! 야, 저거 정말! 아, 저거는 진짜! 왜 저러냐, 저거! 쓰레기네! 그런 게 아니라! 이거 관수 잘해야 된다고요! 야! 야! 그랬는데, 같이 세껏 훔쳐! 조조공스트 좋아하지! 야! 그랬는데, 같이 세껏 훔쳐! 조조공스트 좋아하지! 어? 조조공주면 같이 세껏 훔치라고! 진호야! 아, 진짜? 천천히 얘기해, 천천히. 진호야, 천천히 얘기해! 진호야! 진호야! 발음이 다센, 아무것도 안 드렸어! 진호야! 너무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진호야! 진호야! 너 정리해서 적어서 천천히! 진짜 천천히! 야 그래도 니 같은 팀껄 훔쳐 저쪽껄 훔쳐 아저씨 어? 그래도 너 어떻게 같은 팀껄 훔치니? 저쪽껄 훔쳐야지 저쪽껄 훔쳐야지 같은 팀껄 훔치냐고 니꺼! 알겠어 나 이거 한참 찾아보고 있었네 뭔가 그래서 이제 두 번째 뽑기 끝났고요 이제 식사하시고 나이트 사파리로요